오늘은 여기 시시앤키치 프라이드 라이스 이런 거 우리도 잘 안 먹잖아 우동 하나 시킬까? 롤을 위주로 우리 먹자 이름하니까 저 모르게 더 많네 다 먹으니까.. 다 먹자 일본 사람이 말을 음 눈이 너무 맛있어 특터링 퍼뜨리드로 재구르 가끔 납득을 빨리 배워둬 하는데 오구와 나는 하루를 먹고 싶었는데 이곳은 대타가 쌓여오는 중 이곳은 시슴이 incomphãble 낙슨이란 것이 싱싱하다 바베이 reviewed 크로로즈 데이가 법규 신고 호흡을 많이 이었습니다 stroop 아우 샤이니 샤이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우 주말에 차를 세차했더니 샤이니 샤이니하네 샤이니 샤이니하네 아우 샤이니 샤이니하네 그리고 저희의 이 가벼운 옷차림 보세요 청자켓 입고 오늘 나갔어요 아흔 아 빨리 저 놀이틀을 봐야지 제 채널에 계신가요? 네. 저의 채널에 계신가요? 네. 저의 채널에 계신가요? 네. 이렇게 과일 샐러드랑 샌드위치? 미니언수? 뭐 먹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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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은 크기로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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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isen.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그래도 호 Gabi의 인유. 그리고 한국어머니와 같이 NochPlus한 증가를 이기 masih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신인이라 Jimmy KNOW. 한국에서 아주 pedal ALLревàn 사람이같은 거룩입니다. 네, 뭔가요. 커피는 얼마예요? 2$이요? 2$이요? 2$이요. 이게 스틱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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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ells에itting. 오, 죄송해요. 그분 생각나는 제가 구입을 했을때, 피자 같아요. mallet 가격은 3$이요? brand, this is kind of a big piece. 이제는 이렇게 wanted, 10$ 세 sponsor니요. 예, 90?! collected. 세라맨하고. 1.6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트, 서브파이터, 그리고 모든 것들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이죠? 안 맞을 것 같아서 주차장을 끊기는 했는데 지난번 아침 수업할 때 한 7시 40분에 몇 번 나오고 7시 20분 아침 수업할 때 나오는데 아침에 해 뜨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수업 없는 나라 7시쯤에 살짝 나와서 해 뜨는 거 보고 들어가야지 이제 오늘 해 안 뜨는 거 아니야? 웬일이야 내 뜨는 것도 보고 운동도 좀 할 겸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이제 걸어다니자 생각을 했죠 내 눈이 좀 흐리니까 오늘 했던 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 까비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걸어가야지 오키도 걸어가야 되는데 두 시간? 사이처시에서 왕윤스 할 때도 이렇게 두, 세 시간씩 걸어다녔는데 아... 우리도 잘 아프고 싶어 나, 이거 뭐지? 내가 보라고 해야 한다 딱 중요하지만 이 듣기시는 게 잘 안 돼 나, 이거 뭐지? 나, 이거 뭐지? 나, 이거 뭐지? 나, 이거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